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스포츠톡톡 오늘 또 최연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라스의 또 좋은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들로 이 시간 또 꽉꽉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올해 마지막 A매치 아, 그랬죠. 축구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2024년 마지막 경기가 이번 주에 열리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도 반원점을 돌았습니다. 총 10경기에서 6경기를 이제 마친 거죠. 네, 반원점을 돌았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사실 내지 못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가 오랜만에 펼쳐진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한국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이제 6경기를 치렀고 4승 2무 성적을 냈어요. 뭐 전적만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그냥 좋다고 보는 게 맞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좀 약간 아쉬운 게 사실 있죠. 다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경기를 예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1승, 아니 4승 1무 상태에 그렇죠. 첫 경기 팔레스타인 전 홈 경기에서 0대0 비기는 어떻게 보면 좀 구력을 겪었는데 구력이죠. 네, 그때 이제 상암에서 근데 그때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입되고 뭐 홍명보 나가 정몽규 퇴진 뭐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정이긴 하지만 5만 중립구 원정이고 팔레스타인한테 소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직전 경기 쿠웨이토와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말도 했어요. 한국팀이 강해졌다. 그 말을 했는데 취소합니다. 아직 강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이를 잃었다. 너무 기복이 커요. 경기력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쿠웨이토와 팔레스타인이 지금 한국과 같은 조에서 가장 최약체 팀이잖아요. 승점이 3점이에요. 두 팀이다. 근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고 한국이 1차전에서 비겼던 거는 여러 가지 어수선했던 거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비난봐야 마땅하겠고 이번 2차전에서는 무조건 정말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2차전마저 비기니까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죠. 2차전 1대 1로 비기면서 지금까지 한국에게 유일하게 승리를 두 번이나 앉지 못하게 만드는 진 거는 아닌데 사실상 진 거 같은 기분. 사실은 진 느낌이죠. 이게 우선은 팔레스타인전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물론 김민재 선수 백패스가 원인이 됐긴 했는데 그거를 오롯이 김민재의 실수로 돌리기에는 저도 그 전 장면을 계속 좀 다시 보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일단 잔디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소 분데스리가에서 하는 패스였으면 그대로 조현우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잔디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느리게 굴려간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김민재가 맥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좀 김민재한테 독박을 씌우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물론 이게 백패스를 더 강하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국제 경기에서 선취점을 허용하면 사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선취점을 했었죠. 모든 계획이 어그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립국이지만 중동원정이죠. 그 전에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박영우가 헤딩으로 이명재한테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이명재한테 줄 게 아니었어요. 그 화면을 보게 되면 그 중원에서 백헤딩을 해서 보냈으면 한국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야를 못 보고 이명재한테 패스하고 이명재가 거리가 좁다 보니까 옆에 있는 김민재한테 패스 밖에 없는 거고 김민재는 그 상황에서 이 각도도 그렇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길은 조현우한테 백패스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왼쪽의 시야가 팔레스타인 선수가 골론 선수가 정확하게 한국 선수랑 이게 일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 거예요. 그 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현우는 그 길은 그 다리 옆으로 할 수도 없었어요. 옆에 팔레스타인 선수가 있어서 뺏길 수가 있으니까 백패스밖에 길이 없었는데 그거를 좀 약하게 찾던 게 약간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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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꿀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저희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활발하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여섯 경기에서 열두 골을 넣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선 그 경기 포함해서 또 약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친 것도 비해서 오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수비진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약팀들 상대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제골을 허용한다든지 김민재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수비형 미드필드진이 사실 마땅한 자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의 지금 취약 포지션이라고 취약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박정우, 이명재 다 사실은 대표팀의 믿을 주전이다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 거기에 포백도 지금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민재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실점이나 하는 좋은 팔레스타인전 경기들 빼고 나머지 경기들에서도 좋은 경기들을 펼치면서도 전체 6경기에서 오실점이나 하는 클린시트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전은 특히 2차전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다 나왔어요. 네. 일단 1선하고 3선의 거리가 너무 벌어져서 그냥 태평양이에요. 사실 현대축구는 1선과 3선의 거리가 길면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쿠웨이트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팔레스타인전은 1선과 3선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팔레스타인전술은 그거였거든요. 그냥 3선에서 바로 1선으로 찔러주는 거였어요. 끊어서 역습.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이 굵은 축구를 팔레스타인이 하지만 사실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거기에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그 전술을 쓴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생각보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피지컬이 또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오세훈이 나왔었는데 오세훈이 물론 키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수비들이 작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가 아쉬웠던 게 전 경기 쿠웨이트랑 경기력이 너무 기복이 있었어요. 사실 멤버는 그대로였거든요. 선발 출전 명단이 3경기가 연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같은 선수 그런데 이런 경기력 차이가 났다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이 부분은 저는 좀 비난받아야 된다는 게 전술이 다양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비 극단적인 수비 위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술을 한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이요. 그렇게 수비만한 축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동의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팔레스타인이 이미 1차전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명보 감독은 1차전에서 그 모습을 받고 실패를 했는데 2차전에서 팔레스타인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1차전에서 모습 비슷하게 팔레스타인 나왔는데 홍명보 감독은 왜 1차전에서 실패해놓고 똑같은 팀을 상대로 그거를 보완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1차전에서도 팔레스타인은 그냥 3선에서 1선으로 주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경험을 한 거고 그런데 무조건 내리는 축구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수비 축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앉은 그 팀들을 상대하기 어렵고 뚫기 어려웠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또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깨려면 정말 더 빠른 템포로 패스 게임하고 정말 탈압박을 진짜 세게 했으면요. 저는 팔레스타인 분명히 무너졌다고요. 물론 비지컬이 그렇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개개인 선수들의 기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수준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볼 다루는 스킬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팀이 정말 강하게 압박을 했으면요. 패스 미스 나오고 분명히 한국이 스틸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찬스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강한 압박이 안 되고 볼을 그냥 정지되듯이 굉장히 느린 템포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다 정비되는 시간 되죠. 그게 너무 아쉬웠고. 공 줄 데가 없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선하고 3선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간격이. 정말 진짜 좀 답답했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경기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전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게 왜 보완이 안 됐을까. 그런 부분에서 홍명보 감독 전술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게 아까 수비형 미드필드하고 마지막 김민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수비 조직력 같은 거. 그런 것도 적합한 임무를 누굴 찾아서 이걸 완성을 해야 될지. 공격진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거에 비해서 수비 조직력이 아직까지 너무 사실 약체한테도 이렇게 한 방식을 맞을 정도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죠.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이상을 최소한 그게 목표잖아요. 그거 하면 팔레스타인 정도를 못 이기면 두 번이나. 네. 두 번이나. 그것도 한 번 우연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진짜 감독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공격 작업이 팔레스타인 만 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오세훈의 발견이라든지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모습이에요. 활발하게. 아니 그리고 팔레스타인 점에서 전 유일하게 좋았던 거가 지금 얘기했던 이 손흥민 골이거든요. 저는 이번 팔레스타인 2차전에서 손흥민 골은 기가 막혔죠. 저는 올해 대표팀 A대표팀 최고 골이라고 삼각 패스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삼각 패스가요. 처음에 손흥민이 이명재한테 볼 주고 이명재가 패스를 줬는데 그런데 이제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그 몸동작을 너무 잘 했어요. 자기가 받을 건지 이걸 안 하는 건지 굉장히 수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거를 흘러버리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명재, 이재성이 바로 원터치로 손흥민한테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는 이미 기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또 마무리도 기가 막혔죠. 몸을 열면서 사실 와 그거는 정말 연습 때 그 연습 안 하면 이 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옆구무를 치는 참 어려운 골이에요. 이 몸이 열리면서 감아 차면서 옆구무 이건 키퍼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3자 패스에 이은 골은 팀 골이면서도 정말 올해 최고 A매치 골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반면에 지금 홍료봉 감독님이 선임된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어시스트 하나 조금 오만전에서 어시스트 하나 이강인이 그 전에 경기들을 거의 팀을 이끌었던 거에 비해서 완전한 에이스였죠. 특히 임시감독 체제 때문에 하드캐리 했죠. 조금 이강인 선수의 활용이 조금 손흥민이 살아난 반면에 이강인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 그리고 황인범 딜레마가 저는 이번에 봤는데 저희가 직전 경기에서 황인범을 극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했죠. 인생 경기였어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약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 대표팀 성격상 조금 내려와서 경기를 풀 수밖에 없고 피지컬이 좀 약하다 보니까 황인범이 집중 공략을 당하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1선하고 3선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죠. 박용호가 그렇게 3선 쪽으로 자꾸 내려올 이유가 없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황인범을 좀 도와주고 중원에서 미드필더 싸움, 숫자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박용호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렇게 막 3선에서 그냥 2선 안 거치고 1선으로 가는데 굳이 수비 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고립되죠. 피지컬에서 어렵죠. 황인범을 타겟으로 압박이 오면 사실 힘들죠. 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박용호를 뒤로 물리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축구 대표팀에서 황인범이 특별한 재능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합니다. 어느 감독이든지 황인범을 중원에 놓고 쓰고 싶은 재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박용호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황인범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지난 팔레스타인 경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고립되는 거예요. 이거는 홍병호 감독이 풀어야 될 숙제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얘기하셨잖아요. 이강인이 정말 공교롭게도 홍병호 감독 부임 후 빵골이에요. 골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력도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전도요. 홍병호 감독 온 다음에 혹시 탁구 때문에 혼난 거 아닐까요? 선배들한테? 그러기에는 아시안컵 이후에 임시감독 체제 특히 김도훈 두 경기 때는 정말 이강인이 역대급 활약이거든요. 그런데 대표팀 멤버는 다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법을 좀 못 찾는 게 아닌가 홍병호 감독이 사실 풀백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풀백이 오버래핑을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서령호가. 지금 풀백도 서령호 활약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양쪽 풀백도 애매합니다. 확실한 주전이 아니에요. 월드컵 예선에서 아시아권에서도 약체라고 하는 쿠웨트와 팔레스타인 정도에서 오버래핑을 못하면 언제 합니까? 그러게요. 오버래핑이 안 되니까 이게 자주 가야 되거든요. 이강인한테는 볼이. 저는 그럴 바에는 홍병호 감독이 과감하게 사실 이강인은 능력이 되는 선수잖아요. 되는 선수죠. 그거는 증명을 해야 돼요. 이미 보였다고 봐야죠. 이번 두 번의 경기 전에 이 PSG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인생 경기 정말 커리어 하위 경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저는 그렇게 서령호랑 협업이 안 된다면 좀 프리롤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강인한테 지금 오른쪽 윙어로 계속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왼쪽 중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는 그런 프리롤을 줘도 이강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손흥민하고 이강인 합작골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재성하고 손흥민 플레이는 잘 맞고 있는데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프리롤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강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야죠.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쿠웨이트전 마치고도 확실히 그때 팀이 강해졌다. 아시아권 레벨에서는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팀이 발전을 했다. 평가를 했습니다만 또 6경기를 마친 이 시점에 숙제들도 여전히 앞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들을 만날 거 생각했을 때 또 피지컬 강하고 역습 강한 아프리카 팀들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숙제도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앞으로 4경기 그리고 이번 팔레스탄전이 아쉬웠던 게 팔레스탄전은 누구나 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겨서 5승 1무가 됐으면 사실상 거의 확고 정말 편하게 그리고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가 더 갈 수도 있었는데 2등 2위 이라카고요. 승점 3점 차이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이라카랑 맞게 되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그냥 동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거 좀 아쉬웠어요. 너무 유종혜미가 올해 A매치 마지막 경기를 너무 망쳤어요. 이제 몇 달이란 한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3월에 이제 또 그러니까 좀 잘 이 숙제들을 해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한 모습 어떻게 보면 같은 조회에서는 강팀을 만나게 되니까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나게 되니까 홍명호보 감독이 저는 나쁘지 않은 감독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술의 유연성, 다양성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명호 감독이요. 울산에서 성적을 냈잖아요. 리그 2연패도 하고 그러니까 홍명호 감독이 리그에서는 잘하는 감독이에요. 이 좀 장기 레이스에서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수비 탄탄하게 하면서 좀 안정성 있는 투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모험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축구는 아니에요. 전술이 막 포메이션을 전화무쌍 한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냥 기용하는 선수 기용하고 그런데 이제 울산 선수들이 K리그에서 사실 연봉도 많고 기량도 좋은 선수라 보니까 안정적인 축구하면서 결정을 해주니까 리그 2연패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시아 K리그 우승팀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광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명호 감독은 축구가요. 리그에서는 강하지만 토너먼트만 가면은 기를 못 써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본선도 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야구도 요즘에 비슷한데 야구도 포스트시즌 들어갔을 때 야구 팀 운영 선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축구도 사실은 토너먼트 갔을 때 매 경기 상대팀에 따라서 선수 기용이라든지 전술이 요즘에는 확확 바뀌는 게 그럼요. 플랜 A, B, C, D, E까지 있어야 되는데 홍명호 감독은 그게 다양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그 스트라이커 이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선호하잖아요. 홍명호 감독이 이제 9번 스트라이커로 우리가 하는데 아니 이번 팔레스타인 존에서도 오세훈이 상대적으로 좀 밀렸으면은 좀 다른 전술을 썼어야 되는데 아예 손흥민을 제로톱으로 두고 배준호랑 같이 뛰게 했었어도 저는 좋았지 않은 근데 오세훈이 좀 뛰어다니실게요. 근데 오세훈 빼고 조민구를 넣어요. 스타일이 똑같거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백 김문환 선수를 난 그거는 지금도 이해한 거야. 추가 시간에 넣었어요. 아니 우리가 앞서고 있어서 좀 수비 강화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추가 시간 좀 시간 보내는 개념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1대1 무승군데 공격수를 넣어서 공격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오른쪽 풀백을 빼고 또 오른쪽 풀백을 넣어요. 난 진짜 이건 난센스라고 봐요. 이 부분에서 홍별보 감독이 좀 증명을 아직까지는 더 해봐야 되는 게 팔레스타인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홍별보 감독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선수 발탁은 아직도 계속 해야 될 일들이고 적합한 선수를 찾는 것은 근데 이제 1차전 팔레스타인 2차전 팔레스타인 팔레스타는 똑같이 나왔는데 왜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는가 그 문제 그 다음에 전술적 유연함을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뭔가 다른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홍별보 감독이 감독으로 해서의 역량을 조금 더 물론 팀을 지금 빠른 시간에 안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더 증명을 해보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숙제가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뭐 한국은 일찍없이 탈락을 했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저희가 지난주 방송한 이후에 한국이 두 경기 어쨌든 간에 열심히 유종의 미는 거뒀습니다. 이미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과가 대만 첫 경기가 두구두구 하셨죠. 그러게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에 워낙에 신랄하게 한국 야구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 야구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예선을 통과 못한다는 거는 지금 뭐 사실 일본에게 실력 차는 너무 크고 대만한테도 이기지 못하는 실력이 되어버렸으니까 일본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미국한테 9대 1위겠죠. 그러니까 뭐 저 새벽에 봤는데요. 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타격전도 물론 좋아하는데 투수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한국 야구의 문제가 지금 투수 특히 선발투수 한 경기 맡아줄 에이스가 없잖아요. 없다는 거. 한국 야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테고 일본이 슈퍼라운드에서 미국한테 9대 1로 대승을 거뒀고 대만은 베네수엘라한테 졌어요. 베네수엘라가 2대 0으로 이겼는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8명의 투수를 썼어요. 단기전에서 단판 승부해서 그렇죠. 한국도 1차전의 모든 걸 제가 걸었어야 했다고 몇 번을 침튀기도록 얘기했는데 한 바퀴 타손 들고 고용표가 그렇게 말하면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감독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7명 이상의 투수를 쓰면서 셧아웃을 시켰어요. 그 전략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총평을 해보자면 한국 야구가 지금 확실히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어느 순간 그리고 선수 육성 부분에서 특히나 선발 투수 육성이 참 아쉽다. 제발 국제대회에서 언더핸드로나 사이드가 통할 거라는 이건 진짜 환상이에요. 중간에 그냥 릴리프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선발 아니에요. 그거 진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의 시스템 그리고 감독이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은 전에 되겠지만 젊은 선수들 지금 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키워나가서 다시 강한 한국 야구대표 만들 건가 그게 고민일 것 같고 그다음에 류중일 감독도 사실은 탓을 안 할 수가 없죠. 류중일 감독의 이번에 코칭이 아니겠어요. 다시 사령탑 맞기는 어렵지 않을까. 너무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몇 명 뽑지 못했다고 해도 아쉬운 운영이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번 대회 특히 일본 경기 보면서 와 일본이 세다. 일본도 완전히 최상위 전력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일본이 국제 야구대회 25연승 한 거예요. 25번 이길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9연패도 포함되어 이게 얼마 치욕입니까. 아니 그 지금 10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요. 일본 야구는 어떻게 그동안 사실은 미국 야구를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냥 이거는 국제대회만 얘기하는 게 아마추어 국제대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레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메이저리그 최상위 선수들이 나온 WBC를 미국을 압도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은 10년 20년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표팀은 해볼 만하다라고 느낀 게 10년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이요. 미국전에 선발 나왔던 이 다카시 히로토 이 선수가 한국전에 나와서 공은 빨랐지만 일단은 실패를 했잖아요. 박동원 선수한테 홈런도 맞고 정기리그에서 홈런에 한계인가 밖에 없던 선수인데 오늘도요. 기가 막히게 던졌어요. 4이닝을 3진 8개 잡으면서 거의 160에 가까운 속구 그 다음에 포크볼 미국 선수들이 아예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미국에서는 44살 리치힐이 나왔거든요. 리치힐이 언제적 리치힐이니까 류현진 LA에 있을 때도 고참이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변화구를 일본 선수들도 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경기력 자체가 일본이 그런데 두 번째 투수부터는 그냥 두들겨 팼거든요. 일본의 야구 저변 그리고 정말 한 게임을 맡아줄 수 있는 슈퍼 에이스들이 차고도 넘쳐요. 전체적으로 실력이 더 올라갔다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 야구는 더 지금 연봉은 높아지고 관중은 많아졌는데 그럼요. 야구 수준은 왜 더 떨어졌는가 이제요. 지금 연봉 얘기했는데 이제는 굳이 메이저리그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도전을 안 해요. 도전을 안 하는 거죠. 도전 그냥 한국에서 4년 그냥 100억 쉽게 벌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어느 탑 레벨을 뛰는 선수들 같으면 그냥 한국 KBO 리그 진출하면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야구 재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이게 이거 무슨 모순입니까. 한국 야구가 좀 깊이 고민해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구 팬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계속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는 거는 좀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죽을 쓰는데도 와 KBO 리그는 그냥 관중이 넘쳐나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관중이 안 갈 수도 없고 참 그걸 뭐 야구 팬들이 야구장 가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프론트나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도 도전도 하면서 그런 바뀌는 모습 이번을 계기로 한번 돌아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달라스 메버리스 NBA 농구 얘기 넘어가 볼 텐데 우선은 달라스 메버리스 얘기하기 전에 클리브랜드의 연승이 스탑이 됐습니다. 기록적인 연승이었는데 보스톤 셀티스가 잡더라고요. 그러게요. 15연승에서 끝났고 그래도 아주 클리브랜드 대단한 이번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달라스 메버리스가 도깨비 팀이 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서부 컨퍼런스에서 우승을 다툴 수 있는 세 팀한테 다 졌잖아요. 물론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다 졌어요. 피닉스하고 덴버하고 덴버랑 저기 골든스테이트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나서는 또 유타 제자한테 패한 거는 정말 할 말이 없었는데 그리고 4연패되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진짜 도깨비 팀인 게 저희가 사실은 주말 경기도 어렵다고 봤잖아요. 쉽지 않다고 봤잖아요. 특히 두 번째 오클라우마 시티가 있었잖아요. 오클라우마 시티가 정말 센 팀인데 일단 뭐 그 경기도 잡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가 샌안토니오 경기부터 연패를 끊었고 그 다음에 오클라우마 시티 잡고 뉴홀리언스는 저는 올 시즌 최고 경기력이었다고 봐요. 드디어 터졌거든요. 루카돈치치가 오클라우마 시티 전에 부상으로 좀 쉬었잖아요. 확실히 좀 체력을 한 게 보충을 한 게 루카돈치치 카이리얼빈 클레이 탐슨이 드디어 함께 터졌어요. 뉴홀리언스 전에서는 와 그러다 보면 월밑에서 32점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100점 아래로 수비도 했고 맞아요. 최고 경기였어요. 올 시즌 저는 다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랐으면 해버렸으니까 점수를 많이 넣어도 항상 실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진다는지 그런 경기 많았는데 뉴홀리언스 물론 강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기력 차원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와 수비를 참 잘했고 이 세 선수가 한 번에 터져주니까 이건 뭐 어느 팀하고 붙어도 막을 수가 없죠.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3연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대감이 또 올라가는데 지금 8승 7패거든요. 근데 지금요 8승 7패 10위인데 재밌는 거는 1위하고 경기 차가 얼마 안 나요. 3.5경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특히 중위권들이 뭐 반게임 차로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승하고 나면 수위가 뭐 5위권 안에 충분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연전이 있거든요. 덴버 너게츠 마이애미 히츠 그 다음에 애틀란타워쿠스 애틀란타워쿠스를 만납니다. 근데 다 원정이에요.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저는 대진우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덴버랑 이제 오늘 붙게 되는데 요키치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요키치가 지난번 경기도 못 나왔고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개인 사정이라 하는데 그게 아직 오피셜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버릭스 전에도 못 나올 것 같다고 일단은 보도는 나왔어요. 기회네요. 네. 요키치가 빠진 덴버는 우리가 충분히 돈치치 빠진 매버릭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못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키치가 덴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도 또 모르는 게 덴버가 연패를 끄는 경기가 요키치 빠진 경기에서 연패를 끊었어요. 이것도 그렇네요. 몰라요 진짜. 근데 어찌 됐든 그 다음에 애틀란타워쿠스나 뉴올리언스 우리가 충분히 마이애미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말진왕의 때까지 3연승을 더 거둔다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위권이 훅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홈으로 오니까 그래서 좀 일정은 타이트해요. 금요일 썬데이 먼데이인데 좀 체력관리 잘하면서 조금 전력 차이가 나는 팀하고 할 때는 뉴올리언스도 그랬지만 좀 주전들 휴식도 주면서 좀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이번에는 3연승 꼭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달라스 메브리스 팬들한테 기대감을 줬다가 아이 뭐야 했다가 다시 기대감을 줬다가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중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상황인데 3연패 후 유타 제즈와의 경기에서는 너무 실망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오클라마 썬더 잡고 막 이러면서 특히 뉴올리언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돈친치 얼빙 클레이 탐슨이 같이 터져주니까 무적이 되거든요. 저는 그 오클라우마도 오클라우마가 얼마나 빠르고 수비가 강한 팀입니까 그렇죠. 젊고 네. 젊고 그런데 돈치치가 쉬는 과정에서도 얼빙하고 클레이 탐슨이 그리고 피제이 워싱턴이랑 그날은 피제이 워싱턴이 진짜 끝내줬어요. 야 이거를 팀을 끌어가지고 그 강한 오클라우마 수비력이 강한 오클라우마를 한테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그 경기는 팀으로 이긴 경기 3점슈도 잘 들어가죠. 뭐 정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피제이 워싱턴이 센터가 아닌데 리바운드 17개 잡는 거 보고 그래서 어쨌든 선수 몇 면이나 팀 구성이 확실히 좋아진 거 이거는 뭐 너무너무 확실히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잘 돌아가면은 지금 NBA 그 어느 팀하고부터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된 건 맞아요. 선수 구성상 그런데 이게 뭔가 아직까지 아구가 잘 맞아가지고 모든 격이 돌아가지 않고 기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좀 빠르게 안정을 잡아야 될 텐데 뭐 또 달라스 메버리스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원정사면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톡도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최현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